유럽 주요국들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 속에 유럽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런던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 600지수를 비롯해 영국 FTSE 100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가 오거래일 내리오르며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영국이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에 투표한 위원이 지난 3월보다 1명 늘어난 2명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영란은행은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할 수 있다고 발언해 이 같은 기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제 분석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영국이 6월 또는 8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유럽에선 지난 3월 스위스를 시작으로 체코, 헝가리, 스웨덴 등이 잇따라 금리를 내리며 통화 긴축 완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지난달 IMF 충계 회의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곧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6월 첫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독일 4대 시중은행인 디지방크는 유럽 전체 경기 사이클은 1분기가 바닥이었다며 독일 닥스지수는 1년 안에 2만 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중동발 지정확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유럽증시가 선 반영한 만큼 실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유럽증시는 한동안 횡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사람들과irl sleeves은που 데뷔상에 참고해주신 것 같습니다.